2, 3, 1 Wikugia 우와~~~ 플로키~~ 예~~ 어휴 잡아 에이~~ 나이스~~ 시작한다 x4 이야~~ 바짝 바짝 욱수기다 욱수기다 왜..? 아... 저거 욱수기야~~ 오해 저거 욱수기다 나 오늘 경기에 욱수기라고 욱수기다 욱수기다 왜 왜 욱수기지 어 마른 또 따루해야지 너 너 나 지적할라고 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 말! 시키! 와우! 아우! 이게 체력이 깊게 사자니까 시계사니까 지금 잊어버렸어! 아우! 아우! 내 첫 번째야? 하나! 맛있어? 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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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에 다 왔지! 네! 손가락이 손가락이! 아우! 왜? 괜찮아! 아우! 뭐야 뭐야? И나 rot 나표 왜그래! 어제 기억이 안나? 아우! 잘하네! 맞았다고? 안맞은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또 어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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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됐네 옆에 옆에 안돼 안돼 깜짝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뭐야 넘겨 뭐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힘드네 둘 셋 잘한다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힘든다 아 서페 파이팅 파이팅 제가 볼 때는 매운이 이길 것 같은데 말이죠 다가가 맞아 됐어? 득점했어? 어떡해 너무 신나 지금 동점이야 집단점 아 뭐야 나 나왔어? 손 안맞았어? 예 아 연경언니 너무 좋아 월드콘 월드콘 안 맞았는데 안 맞았잖아 에이 맞았으면 손이 이렇게 벗기겠지 오케이 월드콘 월드콘 겁나 잘 파게 됐다 김연경 선수가 잘하니까 김연경 선수가 잘하니까 자자자자자 내 길을 다 넣어줄게 내 길을 다 가져가 연경우 선수 오케이 잡았다 둘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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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났어 어유 미쳤나봐 나 embry가 메이크업해서 아 다행이다 눈물 났어 뜯났어 지금? 왜? 직접 보자마 아니야? 아니요 아 나 그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좋아하나? 여러분! 대한민국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아 됐어 아아 저 원래 이런거에 막 웃어요 노래 오디션 이런거에서 막 웃기 아 나는 왜 계속 안하나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은 나 모른채 하고싶은거 없지 아 눈물나 아 눈물났어 아 눈물났어 아 눈물났어 북상인들도 같이 했었는데 해 일본도 아쉽긴 아쉽고 놀란한 줄 했고 아 미쳤나봐 아 뭐야 왜이래 해 나 얼른 웃어봐 박상인나 쳐 야 딴거 안해 이제? 다 끝났어 없어? 아 잠깐 기다려봐 연경언니 인터뷰 할거야 연경언니 인터뷰 할거야 연경언니 인터뷰 할거야 아니 월드폰 연경언니 아 뜨거워 월드폰 사오세요 연경언니 이랬으니까 다이미님도 울음에 한 번 더 감정합니다 하하하하 인터뷰 안한다고요? 야씨 왜 안해 아 저한테 인터뷰하세요 저한테 제가 인터뷰할게요 인터뷰? 어? 불사가 웃으면 뭐야 홍보의 탈을 하는지는 우리 남편이 확인해줄거에요 내가 분식하길래 그걸 하하하하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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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내 눈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이버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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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에서도 이쁘지 않네요? 아이씨 아 눈물다 아 진짜 스포도 정하고 잘 잘못했고 야구도 정하고 잘 잘못했고 와 대구아 나 근데 연경언니를 믿었다 안 믿었다니까 연경언니 아 잘하지 대구가 이겼어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언제 홍브라운드잖아 저렇게 힘들어 아 나 근데 원래 이렇게 잘 안좋아요 이렇게 막 축구를 이겨놓고 이렇게 축구를 져가지고 내가 집이 열거다가지고 막 상을 막 치고 가요 너무 센 센 다리님 막 막 이래서 되게 막 이렇게 와 자 여러분 멀쩍 타고 저는 이거 멀쩍 타고 감정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수백삼맥 한 식감은 한 만원정만 나올수 없었고 뭐지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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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어? 로또 일등장 아이씨 어떻게 하지? 안되는데 아 이거 켰는데 지는거 아니야? 오예 아 나 키자마자 먹었어 하하하 나 미치겠네 그럼 또 내 탓 아니야? 미안해요 여러분 리얼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 나 얼굴 조금 이거 했는데 어때 이거 프리즘에 있더라고 프리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내추럴하게 얼굴이 깎는 거지 얼굴을 조금 이렇게 화장을 못해가지고 이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얼굴을 대충 하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빨간색으로 응원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보네요 근데 2대0이잖아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세트 더 지면 끝이라고? 내가 이거를 믿어봐 나를 내가 응원하면 이긴다니까 브라질이 겁나 잘하잖아요 아니 저런 어이없이 당했다 지금 방금 거 아니 브라질이 키가 엄청 커요 아 뭐야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왜 뭐가 장난하냐 아 어떻게 연경언니 화났다 시빵은 시빵은 시빵 잡는다 제발 둘 셋 아이씨 그걸 놓쳤어야 되는데 어 네트터치야? 아싸싸싸 봐봐 내가 응원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그래갖고 2대1이 돼 그래서 한국이 또 2대1을 만들어 그래서 5세트까지 간다 봐라?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지금 한국은 어쨌든 그 뭐지? 1억 준다더라고 아 저 도핑 테스트 다 해봐야 되는데 저 브라질 저 여자들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어이없네 뭐지? 뭐야 뭐야 나간 거 아니야? 선에 맞았나 보네 선에 맞았나 보네 어 나갔네 내가 이러면 이런 일에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2 3 아 씻 제가 다 틀어 볼 예스 응 떼봐 떼봐 아 우리 식방언니 너무 좋아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공을 가지러 가야되구나 오 달랐네 달랐네 아니 아니에요 힘들고 외로웠지 이건 연습일 뿐이야 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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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막아! 아 터치아웃 아아 뭐야 뭐야 터치아웃 터치아웃 우리 여기서 꼭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 내가 방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 가자 가자 이럴 때 뭐라 붙여야 된다 가자 아아 너무 잘해 스파이크가 저걸로 등짝 스매싱 맞으면 겁나 아파 순정 나오네 노래 노래가 순정이 나와 막 응원곡 응원곡곡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전하게 지켜놀이 진짜나 하나도 지민수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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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냐고 영원히 함께 오오오 미치겠다 진짜 아 왜 그러냐 니네 1억만 받고 말래 선수 여러분들 1억만 받고 말으실 거예요 매달 딸죠 매달 우리 영경언니 웃게 해줘야지 지금 영경언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선언니 김연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구독을 하겠습니다 오 벌써 110만명이네요 지금 최신 영상이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 인기 때문에 지금 110만명이 되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뭐지 김연경님 영상을 올리면 떡상을 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밀어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새벽에 제가 그동안 응원했던 거를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 지금 이거 중계하기 전에 못 올리겠는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잤어요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여기 보세요 105만원 하이키로 본다면 이게 606만원이에요 1년정건데 여러분들도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조회수를 항상 채 나가면은 이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채널이 얼마나 조회가 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이거 채널을 제가 링크를 올려놔야 되나? 아 올림프를 은퇴이라고요? 10방언니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 띄워놔야 되겠다 그래야지 구독을 하지 김연경 10방언니 김연경 선수 유튜브 채널 구독 합시다 나 또 삭제됐어? 걱정돼 나 또 삭제된 줄 알았어 아이씨 제목 때문에 삭제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oboken صтов 아시 네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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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어도 안되네. 화이팅 할 수 있어. 근데 배구 선수들도 다 이쁜 것 같아. 키도 크고. 이렇게 잡아가 카메라를 어렵게 해. 넷. 둘. 셋. 누가 빠지겠네. 너무 짜릿해. 없어요. 노래도 나오네. 포기할 수 없어요. 제발. 아 엄청 빠르네. 아니 저번에 남편이 브라질 너무 잘한다고 하긴 하더라고. 빠르다고 총알이라고 총알이라고 그랬잖아. 저걸 저. 와 저 사이를 진짜 빠르네. 10번 닮았다. 몇 대 몇인지 알려주라고 여기 안 보여요. 브라질 13점이고 한국이 지금 7점인가요. 연경 언니가 한 번 했거든요. 저 10번 닮았다고 연경 언니 닮았다고요. 아 브라질 10분 닮았다고요. 저는 왜 다 외국 쪽이죠. 한국 사람이라고요 저. 10분 누군지 봐야 되겠네. 안 돼 안 돼. 너는 안 돼 안 돼. 아 저. 봐버렸어. 아 머리 아파. 아우. 봐버렸어. 누구야 그 머리 한 사람. 그 머리 한 사람 누구야. 흔들려 흔들려. 안 돼. 아니 걔네가 실수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놔야지. 바다의 왕자가 노래가 나와. 예스. 예스. 브라질 이기기 힘들다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어 저기 남자 속겠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하나. 둘. 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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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깜짝 놀라. 안돼! 아. 제발 제발. 앗취. 그러자. 바빠. 진짜 이거 치면 소주 한가 resc Ec. 표정 너무 웃긴 거 같아. 자리를 비면 지 classrooms 네이 pobre. 아 모아. 아 말도 안 돼. 아. 배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연경언니 좀만 힘내자 그렇지 잘한다 아 저런거 절대 안 속아 우리는 막 속아주는데 아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하지 이게 몇 점이 만점이죠? 몇 점이면 끝나죠? 25점인가? 롤도 몰라 롤도 브라질의 게임이 왜 이렇게 하면 실수를 안해서 아 지금 작전 타임인데요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25점이라고요? 나도 같이 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 샤워 또 하기 싫은데 또 땀내고 있어요 아 이번에 조금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안 주렴이 없어요 아 소리도 같이 하죠 아 네네네네네 아 다같아 내 인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해주실 때 시간이 아니어서 그렇지 거의 이미 어떻게 온 것 같으니 하는 일은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